잉어 꿈은 전통적으로 길몽으로 여겨지며 풍요와 번영, 성공과 출세를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잉어는 오랫동안 동양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생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잉어가 용이 된다는 전설 때문에 더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잉어 꿈을 꾸는 이유와 그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잉어 꿈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잉어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현재 상황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잉어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 문화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잉어는 물속에서 용이 되기 위해 역류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꿈속의 잉어는 꿈꾸는 사람이 노력 끝에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잉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잉어 꿈은 경제적 이익이나 재물의 증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나 금전적 성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잉어 꿈은 삶의 큰 변화나 전환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곧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잉어가 용이 되는 전설처럼 잉어 꿈은 자신감과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잉어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잉어 꿈은 가족 간의 화목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잉어는 물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족 간의 조화와 이해를 상징합니다. 특히 잉어가 맑은 물속에서 평온하게 헤엄치는 꿈은 가족 관계의 안정과 행복을 암시합니다. 잉어가 맑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삶이 안정되고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곧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하며, 재물과 명예가 함께할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잉어의 활기찬 움직임은 꿈꾸는 사람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잉어를 잡는 꿈은 좋은 기회를 잡게 되거나, 노력 끝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사업이나 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며, 현실에서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다만, 잉어를 잡았으나, 놓쳐버리는 꿈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 중요한 결정에서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꿈은 가장 길몽으로 여겨지며, 꿈꾸는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곧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으로 변하는 잉어는 꿈꾸는 사람의 자신감과 리더십이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중요한 변화와 성장을 예고합니다. 잉어가 죽는 꿈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해석을 동반합니다. 이는 기회가 사라지거나, 계획했던 일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잉어의 죽음은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나, 현실에서의 좌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많은 잉어가 모여있는 꿈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잉어때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꿈꾸는 사람의 미래가 더 밝고 활기차게 전개될 것을 예고합니다. 잉어를 먹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에너지와 건강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거나, 오래 기다려온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잉어를 먹는 꿈은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1잉어를 잡는 꿈 한 사업가는 꿈에서 잉어를 손으로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곧 좋은 기회를 잡고 사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후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꿈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학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해몽이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학생은 이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학업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살해 3잉어대가 헤엄치는 꿈 한 주부는 잉어대가 강물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가정경제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지만, 이 꿈은 곧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살해 4죽은 잉어를 보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죽은 잉어를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현재 상황을 재정비하고,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살해 5잉어가 물에서 뛰어오르는 꿈 한 여성은 잉어가 맑은 강물에서 힘차게 뛰어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며, 커리어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잉어 꿈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징을 지니며, 꿈꾸는 사람에게 성공, 번영,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잉어가 가진 상징성과 꿈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는,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잉어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강물에서 낚시로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린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애인을 만난다. 고래나 잉어를 보는 꿈 아들을 낳는다. 낚시로 맑은 물에서 신묘한 오색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무역, 식품업에 투자한 것이 호황을 맞아 수익을 올리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낚시하다 큰 잉어 잡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도마 위에 잉어를 놓고 토막 쳐 죽인 꿈 임산부의 경우 낙태를 하게 될 친척 또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줄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맑은 물에서 월척의 잉어를 잡는 꿈 확 트인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누운 먹거리 등이 생긴다. 내가 물 위로 떠오르는 대형 잉어를 보고 순식간에 나가채는 꿈 경찰은 새로운 작전으로 밀수 및 대형 경제사범을 체포하게 된다. 사업가는 국제시장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엄청난 태도를 챙기게 된다. 목적 달성, 행제, 재물, 식복 등의 길조이다. 물새가 잉어를 물어 나가채는 꿈 특수 기관원이나 경찰은 뜻밖의 강력범 및 평화범을 잡아 큰 공을 세우고 이 계급 특진된다. 사업가는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강태공은 오래간만에 월척이 넘는 고개를 잡아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물속에서 잉어를 잡으려다가 놓치고 송사리만 잡았던 꿈 큰 것은 잃고 작은 소망만 이루어질 징조 주범은 놓치고 그의 하수인들만 잡을 것을 암시하는 꿈 물속에서 큰 잉어를 보는 꿈 신분이나 경영하는 사업 등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귀인들의 협력을 얻어 원성 발전하며 재물과 권리가 증대되는 기쁨이 생기게 된다. 물에서 나온 금빛 잉어가 용이 되어 구름 속에서 불꽃 덩어리 두 개를 떨어뜨린 꿈 폐하가 장차 크게 성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가마를 줄 업적을 남길 것을 예시한 꿈이다. 물에서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 큰 인물, 위대한 작품 등이 은밀히 탄생되거나 세상에 감동을 줄 일이 생긴다. 배놀이 중에 큰 잉어 세 마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왔더니 두 마리만 살아있는 꿈 상둥이 딸이 태어나는 태몽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훌륭한 가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국문학이나 정보통신 계통으로 진출하면 좋다. 부거나 검은 잉어가 연못 속을 헤엄치는 꿈 태몽, 여자가 꾸었다면 아들 태몽 동어가 변해 잉어가 되는 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입신휼세한다. 동어가 잉어로 반한 꿈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여 부자가 될 징조 자게 시작하여 크게 성공할 것을 암시하는 길몽 연못가에서 큰 잉어들이 뛰노는 꿈 연못가에서 큰 잉어들이 뛰노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에 성공하여 부기공명을 누리게 된다. 태몽이라면 장차 크게 될 귀공자를 낳을 징조다. 연못이나 우물에 잉어를 넣는 꿈 연못이나 우물에 잉어를 넣는 꿈은 출세안하거나 관직에 오른다. 잉어가 구렁이나 용으로 변하는 꿈 잉어가 구렁이나 용으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폐하가 장차 큰 인물이 될 징조다. 잉어가 뛰는 꿈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지위가 올라가 된다. 아내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잉어가 보이는 꿈 잉어가 보이는 꿈은 승진, 승급, 출산 등의 경사를 암시하는 꿈이다. 하지만 죽은 잉어나 잉어 요리의 경우는 흉몸이다. 잉어가 자기 앞으로 오다 사라지는 꿈 잉어가 자기 앞으로 오다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면 폐하를 유산하게 된다. 잉어가 죽은 것을 본 꿈 집안의 질병이 돌거나 임산부는 임신한 퇴하를 유산하게 되거나 수술을 하여 출산하게 될 징조. 잉어는 놓치고 송사리만 잡는 꿈 큰 것은 잃어버리고 작은 소망은 이루어진다. 주범을 놓치고 잡범은 잡는다. 잉어를 가지고 오다가 땅에 떨어뜨린 꿈 임신한 부인이 이러한 꿈을 꾸면 낙태를 하고 처녀가 이 꿈을 꾸면 애인이 떨어져 나갈 징조. 잉어를 강에서 잡아 우물이나 연못에 넣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공직에 오르게 되어 명예를 얻게 된다. 잉어를 동화 위에 놓고 토막내어 죽이는 꿈 여러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준다. 임산부는 낙태를 한다. 잉어를 붙잡아 그릇에 담아 물과 함께 넣는 꿈 소설가가 되어 문학작품으로 명예를 얻게 된다. 잉어를 아는 꿈 아들 태몸 잉어를 연못에 넣은 꿈 벼슬길이 열리고 크게 출세하겠다. 잉어를 우물이나 연못에 넣는 꿈 크게 출세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공직에 오르게 되어 명예를 얻게 된다. 잉어를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 잉어를 잡아 집으로 가져오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명성을 날리게 된다. 잉어를 칼로 외치다가 살을 베는 꿈 교통사고를 당하다가 수술을 하게 된다.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저수지에서 잉어 잡은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 죽은 잉어나 요리된 잉어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병이 더욱 악화되어 죽게 된다. 죽은 잉어를 보는 꿈 죽은 잉어를 보는 꿈은 임신한 태아를 유산할 우려가 있다. 집안의 연못에서 잉어가 뛰노는 것을 본 꿈 입신양령하고 아내가 귀한 자녀를 임신하게 될 진처 칼로 잉어를 자르다가 살을 베인 꿈 사고를 당하게 될 진처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질 것을 암시 커다란 잉어를 잡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 채로 잡는 꿈 큰 물고기나 잉어를 산 채로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원세와 재물을 얻게 되며 천생배필이나 귀인을 만날 징조다. 큰 물고기를 잡거나 커다란 잉어를 습득하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 큰 물그릇에 잉어를 잡아넣는 꿈을 꾸게 되면 미발표된 문학 작품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의 호평을 받는다. 큰 잉어 3마리 중 2마리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꿈 상둥이 딸이 태어나는 태몽 딸들이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훌륭한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징조 큰 잉어가 연못에서 놀다 갑자기 없어지는 꿈 큰 잉어가 연못에서 놀다 갑자기 없어지는 꿈은 태아가 유산될 수 있다. 큰 잉어가 임신부 앞으로 헤엄쳐 오다가 사라지는 꿈 큰 잉어가 임신부 앞으로 헤엄쳐 오다가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면 태아를 유산하여 시리에 빠진다. 큰 잉어가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경영하던 사업이 호황을 누리게 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큰 잉어를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쾌제를 부르게 된다. 폭포 위로 잉어가 뛰어오르는 꿈 사업이 번쩡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폭포 위로 커다란 잉어가 뛰어오르는 것을 본 꿈 사업가라면 사업이 크게 번성하고 일반인은 하는 일이 잘 풀려 큰 빛을 보게 되어 세상을 놀라게 할 징조 폭포 위에서 잉어가 뛰어오르는 꿈 사업이 번쩡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호수에서 목격을 하던 딸이 갑자기 잉어가 되어 폭포 위로 뛰어오르는 꿈 성취시키려는 예술 작품이 국전에 당선되거나 세상에 공개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화장실 욕조 안에 잉어가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먹거리, 물품 등이 생긴다.